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마현TV 서재입니다. 52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, 추첨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오늘은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프라이데이 입니다. 제 책상에 책이 한권 도착했네요. 좋은걸 통해서 왔네요. 도착한 책은 나를 살리는 노노 한바디, 저자는 판다오는 이시고 이서현 은기입니다. 미디어소에서 나왔습니다. 나온 날짜는 2021년 5월 30일 판 입니다. 좋은 책 보내주신 판덕님, 이서현님, 미디어소님께 감사합니다. 빠르고 차분하게 읽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주 출판도시 소식을 보내주셨는데, 고맙게도 읽고 참고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제가 읽을 것도 제 유튜브에 참고하겠습니다. 소식은 사산법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역에서 보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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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